27과 어디가 아프십니까? 대화 1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가볼게요. 고마워요. 5위, 왔지 마 마을아보. 병원 로 할래. 내과 아비한테르 로그 쌈만드 위세사니로 할래. 정형외과 위카랑가사 게룸비눔 쌈만드 위세사니로 할래. 치과, 단트 사연만드 위세사니로 할래. 안과, 에스 사연만드 위세사니로 할래. 이, 비, 인, 호우과. 우그라가나 나아스티 사연만드 위세사니로 할래. 비, 부과, 차마 로그 사연만드 위세사니로 할래. 산, 부, 인과. 프랑스와하, 나아리 사연만드 위세사니로 할래. 소, 아, 과. 남아 로그 위세사니로 할래. 대화 2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문 tarde 아멘 तैवुम् प्रतिकार करनवा, पुंदरल खम्दा, बैंडेज ज्वलिन्नोतनवा, चुमुरदा, संभाहने करनवा, किप्सरल हदा, प्लास्तिक बैंडेज ज्वतनवा